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역으로 엄마랑 같이 매장돼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 부자랑 결혼하면서 가난한 엄마랑 나를 버리고 자기 혼자만 잘 처먹고 잘 살겠다는 언니 이건 말도 안 돼. 이건 폐륜이고 배신이라고요. 원지, 폐륜아 언니가 자기 결혼식에 저와 엄마를 못 오게 하겠대요. 네, 그냥 제목과 같습니다. 폐륜아 배신자 언니가 저랑 엄마를 자기 결혼식에 못 가게 하겠대요. 아니, 지금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도대체 갑자기 이게 뭔 개같은 경우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바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요. 밥을 처먹다 말고 이 미친 통보를 하면서 나가버렸는데 최대한 짧게 써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볼 일이 없대요. 아니, 남자와는 잘 만나가지고 팔자 폈다 이거죠. 어이가 없네.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 엄마와 저 이렇게 한 번에 다 버리고 그냥 지 혼자 잘 처먹고 잘 살겠다. 이런 말을 참 아예 그냥 대놓고 그것도 엄청 살벌하게 하더라고요. 완전 개 난리치는 걸 옆에서 보는데 엄마는 뻥쪄있고 아빠랑 제가 아니 왜 그래 미쳤어 이렇게 엄청 열심히 말렸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. 아니,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빠한테도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 이럴 거면 그냥 아빠한테 오지마! 이럽니다. 그러면서 뭐라더라? 거기 어차피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올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래요. 어림도 없을 거라고. 깜짝 놀랐죠? 이건 또 뭔 미친 소리인가 싶어가지고. 그런데 헐, 이 미친 언니가 경호업체를 고용했다는 거예요? 아니, 지가 뭐라고? 무슨 공주나 재벌도 아닌데 도대체 뭐길래 거기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결혼식장에 경호업체를 고용했다고?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요? 미친 거 아니야? 그리고 아무나라니. 이것도 뭔 소리야? 가족이 아무나입니까? 정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다니까요? 여하튼 화가 잔뜩 난 엄마가 그래! 더 찌꺼려 봐라! 이랬더니 아주 그냥 신이라도 낸 듯 집에서 나오는 대로 미친 소리를 마구마구 다 내뱉는 거야. 일단 뭐라더라? 청첩장에도 엄마 이름을 안 낳겠다 이러고 당일날 혼주석에는 엄마를 대신해서 큰 고모가 앉는다고 합니다. 사실 뭐 그래요. 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큰 고모를 많이 따르긴 했지만 그건 저도 옆에서 봐서 알고 있어요.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뭐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홍주석에 고모를 안 쳐 이거 진짜 아니지 않나요? 말도 안 되는 거잖아. 그리고 이쯤 되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. 아니 언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? 정말 우리하고 연 끊을 거야? 이랬더니 예 그냥 끊을 거래요.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말이죠. 그러면서 본인이 제일 행복해야 될 그날에 자기 인생을 제일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함께하는 게 너무 싫대요. 죽어도 싫답니다. 와 진짜 엄마 얼굴에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게 마리아 방구야? 아 그리고 또 하나. 이제는 보양도 하지 않을 거래요? 자식인 걸 먼저 부정한 건 엄마 아니었냐? 왜 이제 와가지고 자식 노릇을 하라는 거냐? 뭔데? 돈 많은 사위 들어오니까 그래? 이제 내가 겨우 눈에 들어와? 등등등. 온갖 폭언을 다 쏟아내더니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이번엔 저한테 하는 말 야 너 엄마 ATM기 된 거 축하한다. 이래요. 그리고 계속 하는 말도 이렇습니다. 니네 엄마는 자식이 돈 없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 너도 잘 알지?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 너도 많이 봤잖아. 그러니까 꽁꽁이 너 앞으로 진짜 뼈 빠지게 일해야 될 거다. 이러면서 사람을 대놓고 비꼬고 참. 그러면서 학창시절 자기한테 들어갈 돈까지 싹 다 뺏어다 썼으면 열심히 돈값을 하고 살래요. 이제 내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엄마는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고 욕을 하겠냐? 판단 잘해라. 나처럼 욕받이로 살기 싫으면 알겠냐? 이 지랄. 그러면서 또 자기는 나중에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이한테 외할머니랑 이모는 죽고 없는 사람이라고 할 생각이라면서 그냥 너도 영원히 앞으로 보지 말자 이러더라고. 와 이러고 나가버렸는데요. 아니 진짜 그래 이것도 이거지만 제일 그지 같은 게 이거야. 이 여우 같은 언니가 형부랑 시댁 식구들을 도대체 어떻게 다 구워 삶은 건지 이 사람들도 다 같이 엄마랑 저를 따돌리고 있네요. 그 증거가 이거야. 그러니까 엄마랑 저는요. 상견례를 했다는 것도 몰랐어요. 벌써 했더라고. 알고 보니까 저번에 언니가 개 난리를 쳐가지고 아빠랑 큰고모가 저희들 몰래 거길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나 이해가 안 돼. 도대체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? 이 언니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지가 하는 행동이 진짜 참벌받을 짓인 줄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.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언니 정신 차리게 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댓글 1번 야씨 도대체 니들 뭐냐가 그동안 어떤 미친 짓거리를 저질렀길래 세상 모두가 욕하고 등을 돌려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마지막 울타리인 가족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니? 어?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? 혹시 너만 친자식이고 언니는 친자식이 아닌 건가? 그래서 학대하고 방관하고 그것도 모자라 등에다 빨대 제대로 꽂아서 피 빨아먹고 그랬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래 차라리 이게 낫겠다. 꼭 개모이길 바래. 만약 그게 아니라 친한 마라면 그 죄는 말이지. 세상 그 무엇으로도 절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을 테니까. 2번 언니 등골 빼먹던 돈이 다 동생이 너한테 갔나 보네. 자식을 자식으로 안 보고 그저 돈이나 벌어오는 ATM 기계로만 보는 건데 과연 모녀의 정이 남아있겠냐고. 그러니 저렇게 방방 뛰면서 연까지 끊으려 하는 거고 경호업체 고용해가지고 너랑 니네 엄마 식장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거겠지. 가족이랍시고 정을 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꾸역꾸역 엄마 행세 동생 행세 하려는 거 보니까 그 형부 집안이 어지간히 부자인가 보다. 그렇지? 끌 끌 끌 끌 끌 아니 너는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는 것만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? 애초에 어미라는 게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그저 싸지르고 마는 종자들도 있는데 니네 엄마 같다 그건가 보다. 엄마라고 하는 그 귀한 호칭 말이지 이거는 그냥 대충 애 하나 싸질렀다고 아무한테나 감히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야. 낳은 거랑 싸지른 건 엄연하게 다른 거니까 구분해야지. 아니 그리고 네 말만 따라 네 언니가 정말로 패륜하라면 굳이 그 결혼식에 갈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? 네 언니가 먼저 연 끊어주는 게 더 고마운 거 아니냐고 패륜이면 아 됐고 그냥 효녀인 네가 너희 엄마 잘 챙기렴? 패륜아인 니네 언니는 뭐 뒤지든 말든 영원히 신경을 꺼라. 4번 뭐 정확한 배경 상황은 싹 빼버리고 그저 단편적인 부분만 적은 걸 보니까 바로 알겠네. 그래 너무 쪽팔리니까 너도 차마 쓸 수가 없었던 거지. 그렇지? 어떻게든 엄마 편이고 언니를 까내리고 싶은데 이걸 다 적으면 역으로 니들이 욕을 쳐먹고 파묻힐 게 뻔하니까. 그리고 설사는 이 언니가 100번 참만 잘못한 거라 해도 그래. 어쩌긴 뭘 어쩌겠어. 연 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평생 안 보고 따로따로 살면 그만 아니야? 뭐 도대체 뭐가 궁금한 거야? 연 끊는 법이라도 전수받길 바라는 건가? 그런 건가? 어 그렇구만. 제목은 언니가 패륜인데 정작 내용을 보면 언니가 패륜했다는 이야기가 단 한 줄도 없어. 그렇죠. 디테일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언니가 자기들이랑 연 끊는다. 이거 하나만으로 용을 하는 겁니다. 5번 이거 아무리 봐도 친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아빠랑 큰고모가 이 모든 걸 다 이해한 걸로 보니까 뻔하지 뭐. 그동안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니들 모녀가 언니 결혼식 초대 못 받을만 했나 보다. 얼마나 그지 같았으면 상견내도 비밀로 했을까. 6번 객관적으로 당신 언니가 타당하다는데 현금 5억 내기야 합니다. 그리고 네가 쓴 글 내용 중에 단 한마디라도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도 내가 5억 줄게. 야 이거 참 되게 신기하네. 니들은 도대체 뭐냐? 아니 대체 뭔 미친 짓거리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 대접도 못 받아. 8번. 글쎄 니네 엄마가 보통의 엄마처럼 했으면 당연히 언니가 잘못한 거겠지만 ATM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뭔가 그지 같은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딸이 경호업체를 부르고 또 자기 시댁에 대놓고 창피한 꼴을 보이면서까지 이렇게 기를 쓰고 엄마랑 동생 안 보려고 하는 거면 분명 뭔가 거대한 이유가 있는 거야. 보통 그렇거든.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시댁이 보는 눈이 있고 거기 학위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부르거든.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는 걸 보면 분명 니들이 범인이다. 그렇죠. 만약 언니가 잘못한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걸 엄청 부풀려가지고 굉장히 세세하게 썼을 텐데 그런 게 본문에 단 한 줄도 안 보여. 없어 없어 없어. 그래도 뭐 상황 설명은 해야 되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 이걸 엄청 두루뭉술하게 뜬구름처럼 써갈게 났네. 꿀끌꿀끌. 글만 봐도 니네 언니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그동안 얼마나 거짓같은 꼴을 당하고 살았을지 다 보인다. 어이구 끔찍해. 너도 끔찍해 년아. 10번. 야이 씨랭아. 니네 언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. 그래 너도 지금 당해보니까 기분 더럽지. 그럼 결혼식 안 가고 평생 연락 안 하고 연 끊고 살면 그만 아니냐. 근데 네가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냐고. 11번. 아이고 나는 또 니네 언니가 진짜 페루나라서 어릴 때부터 졸라 이기적이고 집이 모르고 엄마한테 절대로 해선 안 될 욕이랑 엄마 때리고 그런 줄로만 알았니. 근데 보니까 니네 언니는 엄마 사랑 하나도 못 받았고 빨대만 꽂힌 채 돈 벌어다 갖다 바쳐 또 동생이 너한테도 다 뺏기고 그랬네. 맞지? 솔직히 물어라. 너 지금 계속 빨아먹어야 될 언니가 갑자기 연 끊는다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하닥하닥 하는 거 아니냐고. 니네 언니 결혼과 동시에 진짜로 연 끊을 기세로 보이는데 그러면 뭐야. 결국 엄마 옆에 남아있는 건 너 하나밖에 없겠네. 당연히 돈줄 역할도 언니 대신 네가 해야겠지. 그래 니네 언니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년아. 니네 엄마는 딱 보니까 집이 모르는 사람 같은데 이제 언니 없으면 동생이 너를 쳐 갉아먹겠지. 그런데 그런 거지같은 꼴을 당한 뒤에도 과연 네가 언니한테 폐륜이다라고 끝까지 욕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. 끝으로 야 너는 절대 니네 엄마 버리지 마라. 적어도 언니를 욕한 너는 폐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12번. 어머나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불쌍한 사람이 또 있었네. 나도 니네 언니랑 똑같은 입장인데 너 같은 건 그래 이런 거 평생 모르겠지. 지금 언니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러고 있는 건지를 말이야. 내 나이가 지금 34살이야. 동생 새끼가 이제 지도 나이 좀 쳐먹었다고 갑자기 가족! 가족이잖아! 이 지랄하는데 진짜 욕 나온다. 불에 지진 가위로 아가리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. 엄마란 인간도 니년도 언니한테 똑같은 가해자야. 근데 어디 감히 가해자 따위가 피해자한테 폐륜이 어쩌고 저쩌고 아가리를 함부로 놀리는 거야? 네 언니 입장인 사람이 바라는 건데 제발 닥치고 조용히 니네 엄마나 평생 부양하면서 살아라? 알았냐? 글만 봐도 대충 상황이 그려지죠. 보통 이런 글들이 그래요.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. 특히 이런 글은 더더욱.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.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어. 그리고 아까 댓글에 나온 내용인데 그래 차라리 개모면 그게 더 다행입니다. 어쨌든 피가 안 섞인 남이니까 최소한 납득은 되거든.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반대로 친엄마가 이랬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죠. 비극입니다. 원래 그래요. 똑같은 주먹을 맞아도 원수한테 맞는 거랑 내 사람, 내 가족한테 맞는 거는 그 고통의 크기가 다르거든. 아무튼 꽃이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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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